지금 이 레인킥 어시스틱 이런 기능 같은 경우는 차선 유지 장치 같은 경우는 장거리 운전할 때 굉장히 편하죠. 왜냐하면 스티어링 위를 손만 올려놓고 차선을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만 유지를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.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을 하고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편하게 이렇게 발도 놓고 그냥 가지 않습니까? 80km 지금 정속 주행을 하고 있고요. 연비도 좋아지고 또 이제 스테레웨일도 특별히 조향을 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편리하죠.